엄마는 자꾸 한심만 나와. 응. 엄마 대원 들어왔는데 왜 안 받았어. 그런 거 모르셔 선생님 언제 들어오는 건지 뭔지. 근데 죄송하지만. 엄마를 보면 자꾸 졸려. 졸리고 애기 없어. 요즘은 그러네요 이렇게 몸이 자꾸 처지고. 엄마가 깔아져. 엄마를 보니까 자꾸 지금 내가 깔아지고 매가리가 없어. 그래요 선생님 근데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보조제 먹고 밤에 잠을 자거든요 요즘에는. 그럼 마치 낮에 이렇게 피곤하고 막 이래요. 바뀌었다고.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낮에는 깔아지고 밤에는 또 잠 못 자고. 건강은 어떨까요. 엄마가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머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썼죠 뭐 애들 혼자 키워 크네요. 엄마 안에는 여기 아들들이 아저씨랑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상이 막혀 있어. 조상이. 조상이 막혀 있고 엄마는 내 조상님을 많이 빌어야 이 자손들이 풀립니다. 엄마 팔자 사설한 팔자는 아니거든 엄마나 아시잖아. 내 팔자가 어쩌다는 건 아시잖아. 근데 오히려 시집 오기 전까지는 고생 모르고 살았어요. 시집 와서 그런 거잖아. 시집 와서 이렇게. 이. 대주 집안이 뭐예요 성이. 거긴 전주 저는 양성이가. 전주이가요 전주이 씨 네 전주이 씨 맞아. 애들 전주이 씨. 조작이. 막아가 났어 더구나 아빠는 삼재입니다 악삼재 그리고 여기 소띠하고 토끼띠는. 아들들이 지대로 풀리지를 못해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엄마 말대로 엄마 말대로 머리는 좋은데. 다 피지를 못해 그리고. 엄마가. 작년에 작년 올해 한갑 청소가 들어와 있었거든 그때 안 받아갖고 이렇게 뒤집어진 거야. 올해 몸으로 친 거지. 올해 그리고. 대원 들어와 있어 대원 들어와 있는데. 대원 맞이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조상을 좀 풀어내셔야 돼 엄마는. 그래야지만 풀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천돌제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래야 풀려. 신중 쪽도 오빠들이 다 잘 살아요 사는데 오하니 계속 계속 한 일 년 이 년 사이에 친정 언니도 암 수술을 두 군데 나오고. 또 이제 올케가 또 요즘에 이제 암인데 어제 소식까지. 친정 쪽으로. 네. 뭐를 산을 건드린 거 없으세요? 살? 산. 엄마 아버지 산소를 사가지고. 금들었죠. 몇 년 전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6월 한만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석관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저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산소를 잘못 건드리셨어 엄마 아버지 산소를 잘못 건드리셨어.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우한이 끼는 거예요. 예예 아우 죽겠어요 우한이 끼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선생님 한 3년 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괜히 혼자 단독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장 한 80배치 잘라냈어요 지금 이제 살아난 거야. 아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몸이 계속 안 좋아 이렇게. 그래서 건강은. 그 조상을 저걸 해주셔야 돼. 산소 탈 잡은 거. 네네. 그거를 바람 채우셔야 돼. 네네. 그걸 맥을 잡으셔야 돼. 근데 상의를 해야지 혼자서 못 받으라고 뭐. 오늘 벌초하러 내려오니까. 못 받으라고 산초를 조금씩. 네네. 현표 내는 집은 백만 원씩 오십만 원씩. 네네. 걷어서 연락 주세요. 그 바람을 재워야 돼. 조상 그 신바람을 조상바람을 재우셔야 돼 엄마는. 그래야지만 이 자손들도 괜찮고 친정 식구들도 괜찮아요. 이 암으로 계속. 지금 암으로 걸려와서 지금 난리잖아. 그래요 난리. 저는 뭐 경제적인 건 어떨지 모르겠네. 운이 들어왔다 그러신데 어쩌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부터 풀린다고. 내년 1월에. 경제적이보다도 엄마 몸을 챙기셔야 돼. 그러니까 건강이 이래서. 엄마 지금 계속 건강적으로 몸으로 치잖아. 돈도 다 필요 없고 지금 필요 없어 지금 몸이 아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대학병원에 지금 예약을 맺고 내놨어 유방의 혹이 있다 그러지. 엄마는 그게. 조상바람이야. 따는 거는 다 제껴놓고. 조상바람을 재우셔야 돼. 조상바람을 재워야지 엄마 몸이 안 아파. 몸이 안 아프고 자손들도 잘 풀려. 딱 불어서 얘기를 하면. 그 바람 산소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럼 경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산소바람 재우시려면 680. 680. 680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큰애고 걔가 이제 결혼 운이 좀 있을래는지.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한 2년 사귀었는데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하고 좀. 근데 이제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근데. 잘 뭐 그냥 사귀더니 어떻게 뭐. 이번에 헤어졌거든요 한 달 전에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잘했지. 안 맞나요? 아홉 세에 안 맞는 거지. 걔는 서른한 살 나이찬이 좀 있지. 근데 똑똑하다고 얘가 좋아했었는데. 서른한 살이면. 네. 닭띠잖아. 띠는 무슨 띈지 모르겠고. 닭띠요. 닭띠는 궁합은 맞는데 너무 칭아가지지. 그럼 괜찮게 언제 뭐 장가 좀 하려나.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에 또 있어요. 아 네. 올해부터 인여법. 열려 있으니까 내년에도 만나실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지 모두는 안정. 그 답답해서. 응 엄마가 지금 무작위에 답답한 거는 알아. 근데. 이미 답은 나와 있어. 선수 그 바람이 불어서. 엄마가 답답한 거야. 그리고 풀린 게 없는 거야. 무슨 좀 현실적이라 그런지. 그럼 뭐 집안에서 또 시작은 아니 우리 작은 아버지가 뭐 제사를 엄마 아버지 제사를 1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에는 뭐 한 번에 아버지 제사에 같이 밥을 매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인가. 산소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 아 네네. 산소를 건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람을 자고. 다음 주에 내려온 데니까. 상해에서 선생님께 연락을 좀 드려보든지. 그럼 여기 와서 하나요? 그렇죠. 여기 명함 갖고 가시고요. 네. 이제 그 일을 했을 때는 천안 가서 하는 거예요. 산에서. 아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일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국단 같은 데. 천안에 거기 소종이라고 산이 있어요. 고려산. 아 애들 키우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겠어요. 고생 모르고 살았는데 시집 와서 이거 너무 고생을 몰라서. 엄마가 엄마는 작은 아기가 딸로 태어났어요. 다 그래 선생님. 딸로 태어났으면 엄마 고생을 안 해. 근데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친하게 또 큰 애보다 더 친한 거야. 더 친한 거야. 근데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어한 거야 지금. 엄마는 엄마 사주에 딸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안 힘들어. 엄마는 외롭고 고독하잖아. 그래 그래서 어쩔 때 혼자 이렇게 있어 보면은. 그렇다고 재혼하고 싶은 이런 놈도 제가 없어요 그래서 갔겠지 근데. 고생스러워도 애들 키우고 애들만 잘 키워야지 이 생각이고. 이제 그럭저럭 지네들 밥 버린다고 하는데. 이제 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자꾸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그 우환이 끼는 거야 우환이 자꾸 끼는 거야. 네네 친정 쪽으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환 친정 쪽이나 엄마 집이나 자꾸 우환이 끌어요 우환이 끌었을 땐 빨리빨리 얼른 처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환이 더 이상 안 끌어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놔두면 자꾸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가. 사주가 나쁘니까 잘못 태어났나 하는 생각. 아니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나쁘지는 않는데 원래 아빠를 잘못 만나셨어.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거야 그거는. 쥐띠하고 돼지띠는 안 맞거든. 연애했죠. 연애해서. 좋은 자리 다 두고 일로 왔는데 이렇게. 그런 데다가도 또 지금 산소를 건들었기 때문에 조상을 건들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더 더 힘들어지신 거야. 그거를 초상적이서. 근데 엄마도 뚜렷한 종교를 갖고 있어야 돼 엄마도. 그리고 지금 그전에는 어른들 교회 다니다가 요즘에 이제 뭐 초팔 같은데 등은 이제 절에 가서 달고. 아 그럼 이런데도 제가 이제 이제 잘 안 다녀야죠. 엄마는 교회 다니시면 안 될 텐데 자손이 안 풀릴 텐데. 아 그래요. 엄마는 지금 돼지띠잖아요. 일월생이잖아. 네네. 우리 같은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불리지는 못해. 아 네. 근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빌리셔야 돼. 촛불을 저렇게 켜놓고 빌리시면. 엄마 자손은. 엄마 가정도 편하고 자손들도 잘 풀리고 그래요. 거짓말인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를 많이 믿음을 하나 갖고 싶어도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옳은 건가. 절 같은 데 이런 데 선생님 같은 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빌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 지금 저도. 내 조상님이었지 빌으셔야지. 엄마는 내 조상님이었지 자꾸 빌으면 빌수록. 잘 풀리니까 자손들이 잘 풀리지. 네. 작은 애는 그래서 다른 가게로 좀 옮겨볼까 그러는데 뭐 내년이라도 선생님 괜찮지 않을까요 좀. 올해는 옮겨봐요 그게 그거예요 내년에 옮기세요. 내년에.